시원하다 시원 오늘 드디어 휴일이라고 언니야 호연 이리 와 오늘 뭐 준비했어? 누가 잠옷을 그렇게 입을 해 왜? 나 오늘 얌전하게 입었는데 얌전하게 입고 자 왜 이렇게 잠옷도 똑같이 입고 오랜만에 이렇게 집에서 쉬을 수도 있고 우리 오랜만에 쉬지 오늘 그냥 쉬는데 뭐하지? 오늘? 이제 추석이니까 신도 못했지 추석 때 보통 뭐 혹시? 맞춰봐 옛날 음식 옛날 음식이 뭔데? 그 뭐? 이거 소세지 네가 말하고 싶은 건 전이야 NO 아 맞나? 맞아 전 전 떡이랑 약과랑 난 오늘 밥 안 먹었어 어쩌라고 배고파 오늘은 그냥 언니들끼리 놀까? 그래? 애들 뭐 밖에 나갔던데? 진짜? 응 우리밖에 없어 그러면 비밀번호 바꿔주자 들어오지 말라고 할까? 아니면 그냥 말하지 말고 비밀번호를 바꿔 버려 왜냐면 내가 아는데 벨리 할리갈리오 한 장에 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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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어! 뭐야? 잠자는 거야? 마중도 안 나오셔. 뭐 하는 거야? 동생들이 왔는데 잠이나 자고 있고. 우리가 먹을 것들이 다 왔어. 근데 왜 하늘이가 저거 두 개 다 들고 베른 저거 가방 하나만 줘? 자기가 들겠대. 뭔데? 뭔데? 이 공주는 이 백이 예뻐가지고 이거 들겠다고 하셨어. 다 맛있는 거야. 우리 집에서 먹을 것 좀 싸우고 장도 다 왔어. 너네 둘이 놀러 가는 거 아니었어? 우리 둘이 어딜 놀러 가? 어딜 놀러 가? 이거 사 온 거야? 그럼. 언니들 버리고 놀러 가는 거 같아. 그럴 수 없지. 뭐야? 맛있는 거 다 왔다면서? 맛있는 거 다 왔어. 아니. 아니. 재료야. 요리 같이 하려고. 이건 재료야. 맛있는 거 해 주려고 사 왔잖아. 자, 봐봐. 이 안에 더 많이 있어. 알겠어. 그러면 뭔가 지금 우리 드레스 코드가 안 맞거든? 드레스 코드. 그러네. 안 맞아. 지금 마음에 안 들어. 나 빨리 파자마를 입고 올게. 오늘 파자마 파티야. 파자마 안 입으면. 여미야. 못 껴. 아니. 아니. 이렇게 많이 싸들고 왔는데 손님 배우가 왜 그래? 아니. 그래도 안돼.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야. 드레스 코드 맞춰. 옷까지 지금. 사람 평가하고 있어서 나 서운해서 못 하겠어. 팔에 돌았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 이렇게 입고 싶잖아. 근데. 몰라. 나 옷 없어. 옷 줘. 있어. 내가 저기에다가 준비해놨어. 바이. 바이. 잘 잡아. 그럼 지금 이것도 먹어야... 괜찮아. 오케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 어. 우리 그림이 맘을 봤자. 제가 아까 여기 scratched 그런 거였는데 이렇게 세 손을 넣어 내가 세 손을 넣어 주세요 하고 맛살 역시 맛 살다 진짜 이거 매니저? 퀴즈 돈 좀 썼어 돈 좀 썼다 진짜 맛있어 이게 뭔데 용과 이걸 샀어? 이게 용과다 아니야 스팸 왜 이렇게 큰 거 샀어 이걸 통으로 먹을 거야 오늘 아 이렇게? 그래 이거 해외니까 대박이지? 우리 온 거 좋지? 어때요? 이렇게 대단한 선물 준비한 동생들 좋네 나 제일 궁금한 거 이거야 이 황금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땡기지 말아줄래요? 기다려봐요 풀어봐 풀어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봐봐 안 되잖아 빨리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뭐 샀어? 짜자잔 오 마이 갓 나 알 것 같아 고급 선물 세트 이거 하늘이가 사지 말자 그랬는데 내가 몰래 담았어 이게 조금 높았어요 가격이 높지 풍만 먹고 샀어요 하나 둘 셋 명품 선물 명품을 사고 우리 애기들이 명품을 산다니 야 돈 많이 벌었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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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 고기 언니 누가 구워줄거야? 내가 고기찜이 잘 구워야 돼 소고기나 잘 구울 수 있어 근데 그러면 이거 조금 늦게 해야겠다 좋아 좋아 우리 각자 할 것 좀 좋아 자 봐봐 그럼 고기랑 불고기랑 소고기 과일 산적 산적꽂이 산적꽂이 만들거에요 만들 수 있어? 추석이잖아 추석 기념으로 자만 입고 파자마 파티 파자마 파티 파자마 파티 나랑 바비 꽃을 할게 그러면 저기 동라랑 땡 송편 주먹에 송편을 빼낼 수 없지 그러면 벨이 내가 또 시집 잘 갔겠다 내가 송편을 잘 빚거든 빚는 거 아니야 다 빚는 거에요 오 그럼 더 잘 가겠네 오케이 그러면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조리하는 동안 그것만 조리 오케이 알겠네 Let's get started Oh my god Let's go 자 모든 걸 시작하기 전에 친절하게 다치지 않게 Let's go 자 자 어디 보자 완전 신기한 가스레인지 내가 봤을 때 내가 혜원이 옆에 딱 붙어있어요 자리가 나 붙어있지 있어 여기 옆에 당신 집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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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나의 동반자 오 I got it 3,4,5 오 오 이거 뭐야? 오 우와 어떻게 알았어? 아 자기 집이지? 내 집이야? 우리 집이잖아요 기름을 기름을 두르고 넣고 영원이가 진짜 무서워 제가 어디서 볼까? 갑자기 나 막 이렇게 요리할게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줄 거야 불쇼 어 여기는 별로 걱정이야 여기 전자레인지 어디 있어?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잘 되어있어서 전자레인지 같이 되더라 어머 맞다 그래서 샀지? 왜 여기 우리 집이야? 같이 골랐잖아 내 건 우리 집이야 우리 아까부터 계속 우리 동반자라 아닌가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됐어 Look at this I told you 이거 자르지 마요 언니 다 먹는 데서 통으로 먹어 내가 물 올라올 때 하나 했지? 참아 야 이거 이거 소주야 이거 아직 차가워 호박 먹는 사람 나 호박 좀 해 그래요? 응 처음 알았네 지금 손편할 거야? 응 나 이거 어느 그릇에 담아서 하지? 야 근데 이거 올리다가 그냥 가르고 어 아니 지금 하나 올리고 가버리신 심해원 심해원 그러면 일 젖으려고 그냥 다 가는 스타일 So cute What is that? 귀여워 야 혜원아 그러면 내가 이거 할게 응 가끔 보면 혜원이 되게 터프하다 왜? 이거 되게 안 그럴 것 같은데 퍽 퍽 맛있는 냄새 나 이제 할 거 다시 없어 왜 왜 왜 내가 밀가루 부어줄게 이쪽으로 잘라요 오 얘는 그냥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어 혜원이 언니 혜원이 밀가루 부어 갑자기 자기 할 거 없다면서 밀가루가 넣었어 감사합니다 이 호박 보니까는 이전에 리얼리티즈 언니가 해준 된장찌개 생각나요 된장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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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어요 버섯 줄어들까? 버섯 어머 버섯이 매끈매끈해 매끈하세요? 귀여워 우리 버섯 리포스토리 버섯을 들고 있는게 뺏겼어요 왜 뺏어 봐봐 되게 잘 어울린 버섯이랑 무슨 소리야 칭찬이 귀여운 캐릭터 하늘이 이거 너무 두꺼워 하늘이 하늘이 왜요 햇반 돌릴게 햇반 아니 저 꽃이 처음에 박자혜진 근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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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면 부서지잖아요 너가 이렇게 해 왜요 건강하게 봐봐 봐봐 이거 꽃이 떡도 아니고 아 떡 야 아 나 떡인 줄 알았어 하늘아 다들 요리를 너무 못해요 야 야 일이나 해 왜 웃어봐 야 일이나 해 야 심혜원 그릇 터져라 너의 동그라미인가 댕그라미 땡 댕그라미 그릇 어딨어 언니 앞에 다 해놨으니까 너가 조금 더 봐봐 오케이 다 집으면서 아 이게 이거는 옆면도 잘 구워줘야 되네 옆에서 잘 구워줘 이제 나는 써불고기를 할 거예요 이거예요 그럼요 김치찌개 맛있어 왜 이렇게 김치찌개 맛있어 나는 백종원 아저씨 보고싶어 아시네 나는 백종원 아저씨가 아침마다 내 앞집밥이었으면 좋겠어 뭐 있다면 귀여운 거 내가 맞을 수 있어 밥 한 뒤에 주세요 백종원 아저씨가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다 뭐하고 싶어 아시네 좋아 아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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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동그라미 땡이 벅 털어져서 아시네 아시네 내가 찍어줄게 보기 보기 동그라미 땡이 왕이상 내가 1등으로 완성 오케이 무슨 소리야 내가 다 했는데 내조를 가장 잘하는 가정적인 뭐라고요 사람이랍니다 가장 세심하고 문부등에서 가장 요리를 잘하고 빠른 내가 다 해줬는데 그래 니 다 해라 우와 잘 만들었다 혜원아 송편 봐야돼 송편 오오 와이 왜요 진짜 좋아 이거 진짜요? 진짜 전자레인지 돌리기만 하니까 송편이 완성되었어 봐봐 이건지 볼게 송편도 완.. 뭐라? 송편도 완성 송편도 완성 짠 두번째 음식을 완성했습니다 여기서 멤버들이 힘들게 요리를 하고 있는 하에 저는 두개나 완성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제가 시행원을 시행원이에요 내가 멤버들 열심히 일하고 있는 멤버들 입에 송편에 넣어줘 보도록 할게요 아 으악 맛있다 맛있다 왜? 떡 찌려야지 응 띠현님 진짜 잘한다 나 먹는 척할게 아 맛있어 하윤아 하윤이 왜 템션이 좋다 좋다 나 할게 별로 없어 언니가 좋으면 됐어요 향원아 이거 지워라 하고 이 불고기 담을 그릇을 찾아와 뭐라구요? 난 그릇 소불고기를 담을 그릇을 찾아와 소불고기를 담을 그릇 이쁜 그릇을 찾아오세요 와 와 솔직히 좀 달한데 한 줄은 있지 저거는 제가 없애부터 올게요 아 아 애플 망고구나 진짜 비싼데 애플 망고 근데 내가 봤을 때 내가 이렇게 이거 예쁘게 만들어도 뭐야 왜 안 먹을 거 같은데 아니야 먹을 거예요 맛있게 먹을게요 그 정도 손님이 먹어야 돼 제가 처음 맞히고 진짜 모양 모자이크 딱 뭐? 모자이크 잘한 거 같아요 아 제 과일도 한 번만 보여주네요 이거 맛있래요? 선택보다 어렵더라고요 지금은 지금 꼬맹이도 하고 있고 꼬마언이는 뭐 있어? 안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거의 끝나고 이거 언니가 시작하면서 저도 한우 시작할 거예요 한우 진짜 맛있겠다 이 정도면 되나? 어? 잘 된 거 같은데? 잘 된 거 같은데? 이 정도가 있게요 네 띠도 그 혜언이가 좋아하는 음 맛있겠다 맛있어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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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그러면 고기 우와 오 귀여워 고기 구워주세요 네 와우 내가 이걸 하면서 내가 진짜 완벽해진다는 걸 다시 한 번 깨라 그러니까 난 말도 안 하고 언니 나 이거 장사 나가려고 그 북은 깔아주세요 요리왕 비룡 오 따다다다 따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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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다들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제가 한 번 인류해보았습니다 짜잔 러브스카이는 지금 라면을 이렇게 이를 이렇게 태어난이랑 빼고 세월이로 가려하였고 떨려고 보니까 DO기 주리원이는 아무 말도 없이 열심히 완벽하게 하고 있고요 저도 지금 수고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완성할지 아주 기회가 하죠 아주 기대가 자 음 진짜 맛있겠다. 먼저 이거죠? 미디엠 보이세요? 미디엠 보이세요? 미디엠 보이세요. 미디엠 보이세요. 미디엠 보이세요. 도도도도... 도도도도... 도도도... 도도도... 미안해. 넌 꽈남어줄게. 뭐라고? 안 됐어. 내가 용납을 했어. 이거 이거? 이건 제가 그 상태로 숙소 가져가서 아니 우리 집이라니까 지금? 이거 갖고 왔는 산가? 못생긴 산지 알고 있어. 이거 뜰거야? 어떤거에요? 왜냐면 먹는거라서 미디엠 보이세요? 미디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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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까지 한입 할래? 배집 BBTE! 아 Bu O Labetz. 쫙한». 아름다운. 저 나 이제 세상에 뭐여. 바반반반반믄. ondeass núcle. 미디엠. hora impression? 키스 오브 라이프. 우린 너무 진지하게 했어요, 그래서. 거의 대회나갈 때 만들어 quasi. 진짜로.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진짜 찐 숯밥 오랜만에 먹어 진짜 오랜만에 다 같이 먹는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우리 캠핑을 할머니 때 갔을 때 할머니 할머니 때 갔을 때도 생각보다 제일 고맙다 제일 고맙다 그 말을 너무 자주 해서 되게 부럽다 산뚝꼬치를 먹어봐요 먹어봐 혜연이 안 좋아해 맛있는데? 근데 이거 찍어 먹어야 돼 간장 간장 찍어 먹어야 돼 간장 필요해? 햄쪽이 진짜 맛있다 맛있는데? 햄쪽이 있어서 되게 맛있어 근데 어때? 동그란땡도 맛있어 사실 나 처음 먹어봐 왜냐면 동그란땡이랑 다 같이 있을 때 내가 절대로 안 먹는 거야 근데 이거보단 동그란땡 쪽을 많이 먹긴 해 동그란땡 먹어서 하네 그래서 이렇게 줄까? 동그란땡 이렇게 만들어 먹는 게 제일 맛있어 이런 되게 많이 없는데 그러니까 나는 요리 한 요리 하는데 해줄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또 근데 생각보다 키우쿠이 요리 잘하는데? 잘해 그럼 못한다고 그냥 못해서 그렇지 응 캐슐에도 추석 잘 보내고 있겠지? 캐슐는 우리를 보고 있잖아 밥친구 밥친구 만약에 오늘 혼자 했거나 가족들이랑 같이 다 먹는 거야 우리랑 우리가 먹는 거야 우리가 먹는 거야 나는 오! 해보니까 빠진다 이렇게 쑥 누가 면먹을 때 고기랑 먹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 나도 좋아 나 비빔면은 비빔면은 면 밥이야 머니냐고 밥이냐고 면 밥 어머니냐고 이건 고를 수 없어 나 머니냐고 나 머니냐고 면 면 면 면 면 면 면 면 잠깐만 하나 둘 셋 면 밥 너 밥이었잖아 면 너 뭐야? 밥 너 밥이야? 너 뭐야? 밥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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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나 둘 셋. 돼지 돼지 돼지. 나도 돼지. 소. 우와! 너도 소야? 아니 나 돼지. 왜요? 너만 소야? 나 요새 소고기야. 그래서 소고기를 요새 먹는데. 그러니까 소고기 좋은데 이건 마음먹고 평신 멀먹고 치아할 것 같아. 아니 고기. 그래서 다른 거야. 우와! 배불러. 나도. 나도. 왜? 왜 이대로 보시지? 나도. 우리들이. 어? 저도요. 나도. 거짓말이지롱. 갑자기 뭐. 결국. 내가. 네를 위한 특별. 특별 입을 준비했어. 뭐 입을 했어. 그럼. 배구를 납치고. 소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활동적인 요리 좀. 음. 우리 캠 하면서. 게임? 아까. 배를. 한정한다는. 갑자기. 언니가 막 하는 거. 할리갈리한 거야? 갑자기. 갑자기 내 피해서. 할리갈리. 일어나. 일어나요. 지금 하러 가자. 베이컨과 치즈. 그냥. 키워드 스타일. 자 제가 아까로 설명드렸죠? 네. 자 각자 이렇게 4개씩 배고 했고요. 꽃이 하나씩 갖고 있고요. 여기 내는 카드 있고. 여기 접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 그거. 말만 맞출까? 이거 낼 때 뭐라고 해야지. 진짜. 셰프처럼. 맛있게 드십시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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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베이컨이랑 치즈. 나오면 그냥. 치즈. 이대로 말하면 돼. 그냥. 드지만. 맛있게 드십시오. 원래는 베이컨이랑 치즈도 많은 건데. 네. 여기. 여기 봐라. 다 방수하는 줄 알았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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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라. 에이. 어어. ông의. 엄마요. 맛있게 드십시오. 기타게틀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6점! 6점 이거 가져간다 6점 얻었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안가잖아 줄리가 이겼습니다 6점 이번 게임은 이상해요 너 못하니까 이상하네 아니야 이게 뭐야 재밌구먼 그치 언니야 별건 까지 그치 언니야 그치 언니야 이거 게임이 아니야 게임이 이게 해야 되니까 맛있게 안 먹을래요 뭐야 맛있게 해 주세요 띠호 그래 나도 근데 띠호 호두 그래 나 음식점 많이 했어 네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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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들어갔니 왜 안 드세요 나는 웃어요 맛있게 드십시오 아니 이거 가져가기 OK 이거 이거 그렇지 안 들어갔어 내가 뚫을라 그랬어 안 들려서 그래서 그릇 가져가기 OK 맛있게 드십시오 자기가 먹게 생겼어 그래서 누가 냈어? 화냈어 빨리해 어디가 앞이야?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어 맞았어 감정상 나 게임 못하는 거 처음이야 나 진짜 못 찬다 내 거야 이거였어요 이거였어요 근데 클리어트가 저보고 똑같은 표정 이게 뭐하는 건데? 내가 보여줘봐 보여줘봐 그럼 인정할게 보여줘봐 못 보여줘 재현해봐 아니요 보여주세요 이건 뭔데? 이게 뭐냐고 이거 100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꺼 이건 몇 점이 없대 줄리언니한테 몇 점이 없대 색상은 왜 올라가요? 이거 이길 수 있냐고 아마 꽃이 왕이야 지금 그냥 왕 어 그러면 내 베스트 베스트 하하하하 할리갈리는 나를 배를 이겨라야 알겠지? 왜냐면 내가 너무 잘하던데 이거 봐 선배님 봐 진짜 알죠 자 한자만 띵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그냥 마스카리타 응 이렇게 해서 응 어 한장 한장씩?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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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냥 쉽게 한장씩 주는 걸로 하죠 이거 잘 아 진짜 승부욕을 좀 자극하는데 근데 이거 진짜 잘 안 보인다 이거 해도 되는 거야 응 다른 거야 이래 다른 거야 이래 너도 좀 한다 예 잘한다 역시 너 어느 고등학교 나왔어? 안녕 너 하기 싫어졌어 아 그것도 줘 그럼 그것도 줘 아니야 안 줘도 된다는 뜻이야 응 우리 우리 오오오오 괜찮아 알았어 이제 알았어 그냥 일단 그냥 으아악 으아악 아악 아악 맙스카이 아니 맙스카이 맙스카이 너무 잘한다 진짜요 바꿀래 맙스카이랑 이렇게 이씨 자, 지금 팽팽합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많아지고 있어! 근데 둘이 하니까 오디오가 좀 비는데? 이거 나갈 수 있어요? 나갈 수 있어요? 다 편집될 것 같은데? 결과로 누가 이겼습니다. 이것만 나갈 것 같아요. 멈출 수 없는 재미 즐거움의 땡땡땡! 마이 바나나! 곁에서 구경만 하려 했습니다. 잠깐 놀아주는 처음만 하려 했습니다. 제가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손을 뻗으세요! 즐거움이 폭발합니다. 홀리갈리는 3대1 해결에서 패를 이겼습니다. 공개가 시작됩니다. 멍가출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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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어! 홀리갈리에 어디 보냐로! 어디 보냐로! 뭐라고! 캐시! 캐시 본다고 해! 캐시! 나 여기 있다고! 캐시! 살려줘요! 뭐해? 뭐하고 있어요? 그 카드 찾지? 자기 잘한 거 찾는다 출석 끝 잠깐만 그거는 행복한 한가위 보내세요 있죠? 그런 거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맛있게 드십시오 대정입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만나게 드십시오